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. 고대영 사장님,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녹취록 관련해서 KBS 김식원 보도국장이 밝힌 건데요. 이 의혹의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KBS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, 실태조사는 안 해보셨다고 그랬죠? 아까 답변에서. 계속 안 하실 건가요? 어떻게 하실 건가요? 그 양반간에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틀려서요? 저희가 그게 조사할 내용도 아니고 두 번째는 그게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큰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사안이 지금 검찰 수사 중입니다.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을 KBS가 조사한다는 걸 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. KBS 27기 기자 18명이 성명서를 통해서 KBS가 법적 대응은 고사하고 그에 대해서 작성한 단신 기사도 무시했다 라고 하면서 성명서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KBS가 전혀 보도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. 그런데 보도본부장 계세요? 잠깐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국장에 대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일선 취재기자는 뉴스를 작성했는데 방송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까? 국회의원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. KBS 보도본부장은 보도를 책임자는 책임자입니다. 국회의원님께서 기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나갔냐 안 나갔냐를 국정감사장이지만 보도 책임자한테 직접 물으시는 건 제가 보면 이거는 사실상 언론자의 심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도본부장한테 직접 보도를 책임자는 보도 책임자한테 그걸 보도 내용을 물어보시는 건 사장님 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거예요? 훈시하시는 거예요? 훈시하는 게 아닙니다. 저의 입장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. 저의 입장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도본부장한테 물었어요. 좀 이따 대답하세요. 보도본부장 대답하세요. 답변하지 마.